우리는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M플러스 공조입니다. 우리는 모든 건물에 신재생에너지를 적용하고 그것을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판매하고 시공하고 AS까지 하는 신재생에너지에 관련한 모든 것을 취급하는 종합회사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주로 하는 사업 용역은 정부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 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개인을 대상으로 해주는 그린홈 사업이 있고 마을 등, 즉 시, 도, 군, 연 등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원해주는 윤복합 사업이 있습니다. 윤복합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의 주된 사업 용역이 되고 그 외에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린홈 사업이 부사업이 되며 일반 건축이나 시공 등 건설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사업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와 세상을 연결하는 플랫폼 링크온 그리고 자신을 원하는 플랫폼 그 외에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플랫폼 링크온 플랫폼 플랫폼 청소